자 아쉬운 김에 브이앱 종료 기념으로 3분 멘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분입니다 정확히 3분을 저는 할 거기 때문에 20분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빠 양치 조심해요 잘못 건드리면 대박 아파요 내가 걱정할 수 없나요? 몇 분 못했는데 3분이 너무 짧은데 학원 시간을 옮겨야 하나? 아 그랬구나 내가 브이앱 시간을 옮겨야 하나 자 이제 20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곡 아 노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마지막 한 곡이래요 마지막 한나의 멘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선택된 멘션은 나도 답장 해달라 사랑해 이분에게 하겠습니다 네 이분에게 ㅅㄹ ㅌ 자 아쉬운 김에 브이앱 종료 기념 3분 멘탈 자 여기서 종료 자 여기서 종료 자 여기서 종료 여러분은 참치해 주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참치해 주세요 참치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